첫 번째, 두 번째는 무조건 저거여야 되네. TP가 그 다음은 안 붙나? 그래도 뜰 수 있는 거 아닌가? 안 뜨나? 세 번째 옵션부터 TP 20 붙은 게 없구나. 여기서 TP가 20이 붙어 줘야 되네. 아, 이러면 똥이구나.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떠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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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떠주라. 제발, TP 20. 아, 씨. TP 20 하나만 붙어 줘. 제발, TP 20 하나만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35. 이 다음부터는 안 뜨잖아. 다섯 번 줄에 뜬다고? 근데 높게 안 떠. 뜨긴 뜨는데 높게 안 뜬다고. 아따, 1.5. 이게 맥스인 거 같아. 그래봐야 몇이야? 36.5. 아까 내가 거래소에 올린 게 뭐지? 20짜리였나? 더 열어봐야 되나? 30.5. 방어삼. 10이 떠준다 해도 40.5밖에 안 되는데. 그럼 별로야. 36.5. 요거는 가볼만하지. 지금 차고 있는 게. 방어 1에. 이 두 개는 필요 없는 거니까. 40. 요거, 요거는 이제 46.5가 될 수 있지. 이건 가볼만하지. 0.5만 아니면 돼. 제발 0.5만 아니길. 방어 3. 아, 지능. 야, 이거 끝까지 열어봐야 돼? 3, 4 중에 치피 몇 가지. 낮아? 1.5가 맥스인 거 같은데. 1.5 처음 보는데. 치피 10이 막판에 안 붙는데. 30점. 아, 차라리 방어가 이게. 지능이 방어가 좀 붙었어야 되는데. 30점. 30점. 마지막에 10이 붙는다고? 막판에. 치명탈. 이게 2% 뜨는 거 보니까. 10% 안 붙어. 없잖아. 10 붙은 게. 아따. 왜 이렇게 안 떠. 욱나게 안 뜨네. 아, 씨. 안 떠. 10까지. 38%네. 이게 30.5인데. 무조건 10 떠야 되는데. 제발. 아, 씨. 이건 지금 몇이야. 이거 얼마에 팔면 될까? 일단 치명타. 38%에. 지명. 요거 25,000원? 1만 5천 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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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 공기사건가 엄청 심발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10떠주면 딱 끝나는데 제발 아 나이스 도감 미니 어우 좋았어 민첩 116 좋았어 이거 운영자가 올린거야? 유저들 아니야? 어? 치명타 치명타 피해자 나오긴 하네 여기서는 안 나오네 1.5가 백신이네 1.5가? 10시 дж